답사행군이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조선의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경위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의 자격정성에 받아하는 임민군 지휘성원들의 심장마에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최고사령관 동지의 선악안 맹세에 새차게 거듭치고 있습니다. 인민군 지휘성원들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더러 최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빛내가시는 백두의 천출 선ord사령관 동지의 선군혁명대로 최조선의 선군혁명대로 최종ic 투지 방안을 체격하는 선군혁명대로 최종 관계 뒷만이